산업을 이해하고 기업을 이해해야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리서치명가 메리치증권과 3프로tv과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실전투자특강 남보다 한 발 앞서서 유망한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투자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 21명과 함께 떠나는 2021년 성공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자 그러면 오늘 뉴스3부터 시작하도록 하지요. 첫 번째 뉴스입니다. 요즘 코로나 상황이 또 굉장히 심각해졌는데 결국 정부가 지금 추경을 결국 또 얘기를 하고 있군요. 추경재난지원금이 4조 원 가까이 될 것 같다고 글쎄 이제 어제도 휴일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1,000명 넘어서 계속 확진자의 증가 추세가 꺾이지 않고 있어요. 또 유럽의 영국에서는 또 변종이 나온다고 해서 런던이 신가가 돼요 지금. 그래서 거의 모든 유럽 나라들이 영국에 출입을 통제한다. 화물기를 제외한 나머지 영국 비행기에 이착륙을 풀어한다. 이런 뉴스들도 나오고 해서. 4단계 간다고도 하고요. 그래서 백신이 나오고는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확진자의 공포가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어제도 제가 이 책을 집에서 읽는데 공정하다는 착각? 마이클 샌델 교수가 지은 책을 이렇게 집에서 읽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게 코로나가 굉장히 어려운 게 뭔가를 하기 위해서 단결하자 그러면서 흩어져라 그런다는 거예요. 그렇죠? 흩어지는 걸로 단결해야죠.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잘 안 맞는다는 거지. 경제에 대해서는 특히. 그런데 그 일리가 있는데 흩어지자고 하는 거, 사회적으로 거리를 두자고 하는 거 이런 거는 사실 우리 사회의 공통의 안전을 위한 거 아니겠어요? 생명을 위한 거고. 그러면서 피해를 보는 분들이 생기잖아요. 이게 항상 말씀드리지만 자영업하시고 소상공인 하시는 그것도 영세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직격탄을 받는데 그러면서도 정말 체감하는데 어제도 남산을 이렇게 걷다가 주변 상가에 가니까 원래는 비교적 주말을 맞아서 바글바글 한 동네였거든요. 아휴, 이 가게에 손님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른 집도 많고. 그런데 꼬박꼬박 임대료는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저물주의의 건물주다 이런 얘기. 그런데 착한 임대료 하는 분들도 많이 있곤 하는데 과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 결국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퇴출되는 거죠. 퇴출? 네. 그러면 이제 자영업 폐업을 하는 거죠. 폐업을 하면 이제 그거 이제 좀 자금력이 튼실하거나 대기업이나 이런 분들이 살아남아가지고 정말 이제 백신이 일반화되고 이게 코로나19가 사라졌을 때는 일주일에 또 보복서비 같은 게 또 나오거든요. 그럴 때 이제 이분들이 또 큰 돈을 벌어버리는 그런 상황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못 버틴 분들이 이제 생기는데 그래서 이번에 정부에서 한 4조 연 내기가 나오는 게 그러면 어떻게 하냐. 임대료 깎아주는 분들한테 도와줄까? 이런 얘기를 하다가 그걸 다 어떻게 구분해낼 수 있으며. 그렇죠? 그래서 직접 임대료를 지원하는 안이 거론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홍남기 부총리가 지난 17일 2021년 경제정책 방향 브리핑에서 2차 재난지원금 당시 200만 원까지 현금을 지급했는데 현금은 임차류동 사용에 제약이 없었다. 임차류를 지불하는데도 상당 부분 도움이 됐으리라고 생각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가 3차 재난지원금은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로 영업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초점을 맞추는데 그것은 역시 임대료 대납이라고 해야 되나요? 지금 이런 쪽이 되지 않겠냐.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정치권에서 나오는 게 혹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정부에서도 보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거리 두기. 네. 거리 두기 3단계. 3단계로 올리면 정말 이런 것들을 해야 될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지금은 9시까지라도 영업을 하고 있는데 그때 되면 아예 안 되는 그런 업종들이 늘어나고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발소, 미장원 이런 데가 좀 붐빈다는 거잖아요. 그런 데까지도 닫아야 되니까. 그래서 PC방도 그렇고 학원도 그렇고 이런 데들이 걱정인데 어쨌든 3차 재난지원금 재원은 2021년 예산 심의 중 국회에서 증액한 예비비 3조 원에 기존 목적 예비비 3조 8천억 중 일부인데 한 4조 원 정도 나갈 것 같은데 이게 빨리 이게 뭐가 할 것 같으면 좀 빨리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사이에라도 폐업을 하거나 시장에서 퇴출되는 그런 분들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어쨌든 정부가 다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래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사회가 코로나19를 이겨내는데 정부, 기업 그리고 가계가 어쨌든 간에 심정적으로는 똘똘 뭉치고 몸으로는 어떻게 거리두기를 해야 되는 그런 숙제를 한번 잘 같이 풀어봤으면 좋겠네요. 지금 임대료 지원을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 첫 번째로 전해드렸고요. 그리고 공매도가 3월에 다시 시작이 된다 이런 얘기가 쭉 있었는데 이것과 관련된 또 뉴스가 좀 있었군요. 공매도가 3월에 재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저도 이제 당국자하고 회의에 오라고 해서 한번 가서 말씀드린 게 기울어진 운동장 얘기를 다시 드렸는데 금융위원회 거래소가 어떤 조치를 할 거냐면 지금껏 나온 거 보면 기관 투자가 외국인들의 공매도에 불법 탈법을 어떻게 보면 사전적으로 좀 막아보겠다 이런 대책들을 내놓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증권사들이 하고 있는 시장 조성자 제도라는 게 있거든요. 거래를 좀 한 사람 거래를 붙이기 위해서 시장 조성을 한다 이런 건데 이 시장 조성의 좋은 의미에도 불구하고 증권회사들이 공매도를 시장 조성자에 한해서 예외 조항을 두다 보니까 이거를 자기네들 돈 버는 데 썼다 이런 지적들이 많았거든요. 실제로 이제 검사를 해보니까 그런 예들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2017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시장 조성자 공매도 규제를 지켰는지 집중 점검해 본 결과 불법 공매도 의심 사례가 적발이 됐다 그래요. 그래서 이 시장 조성자들에 의한 공매도도 실질적으로 한 절반 정도로 줄이겠다 이런 대책을 내놨습니다. 예를 들면 미니 코스피 200 선물 옵션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앞으로는 시장 조성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요.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해치를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거고 그리고 시장 조성자에 대해서 업틱룰 면제를 폐지한다. 업틱룰이라는 거 아시죠? 업틱룰. 팔 때 눌러서 못 파는 거예요. 눌러서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만약에 만 원 팔자, 만 원, 오백 원 사자가 있다. 이렇게 되면 주로 우리가 만 원에 팔아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못하고 그 호가 위에다 받치게끔. 그런 게 있어요? 네. 그런 게 업틱룰이죠. 공매도는 그게 업틱룰 제한이 있는데 시장 조성자들은 이 업틱룰을 면제해 주고 왔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없애겠다 이렇게 대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불법 공매도 의심 거래를 지금은 매 6개월마다 점검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수시 점검까지는 아니지만 매달 한 번씩 점검을 해서 불법적인 공매도를 사전에 좀 막는 그런 장치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지난 주인가요? 국회에서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하는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1년 이상 징역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법안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강화된 건 사실인 것 같고 또 정부와 거래소가 발표한 이 제도가 불법 공매도를 없애는데 일부분 기여할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제도의 축은 뭐냐면 기관 투자가 외국인들이 불법으로 공매도하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것 같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합법적인 공매도 시장에서도 기관과 외국인의 전유물이 돼 있는 거 불법은 당연히 처벌해야 되고 합법적으로 하는 공매도 시장에서도 개인과 외국인 기관에 너무 불평등한 접근성의 차별화가 있기 때문에 개인들에게도 똑같은 비슷한 동일한 수준의 공매도 기회를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생각을 좀 달리하는 것 같아요. 개인들이 지금 했을 때 오히려 시장 교란이 될 수 있고 개인들이 손해볼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마 금융위에서도 그런 주장에 대해서 일부 동감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지금 현재 바로는 그럴 수도 있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아마 이런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 강화라든지 예방책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기회로니 운동장을 바로 펴는 그런 조치들이 수반되지 않으면 아마 개인들의 불만들 그리고 개인들의 공매도 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들은 계속해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 예를 들면 빌려서 파는 거는 개인들은 그냥 다 하게 해주고 빌려서 사는 거죠. 빌려서 파는 거에 대해서는 아직 개인들의 수준이 안 되니까 하지 말아라 이런 입장이라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공매도 관련해서는 저희도 전에도 한번 다룬 적이 있었는데 한 3월쯤 다가올 때 다시 한번 제대로 다룰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뉴스 전해드리죠. 코로나 부양식 미국 결국 타결이 된 거군요. 네. 이게 아마 지금도 속보로 들어오고 있지는 않아서 정식으로 상황에서 가결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현지 시각으로 어제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 간의 긴급 대책에 대해서는 합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레이저트 통신을 인용해서 보도를 해드리면요. 20일 상원표결에서 부양책과 함께 이번에 부양책도 들어가지만 1조 4천억 달러 규모의 연방정부 예산도 통과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그게 안 되면 21일부터 셧다운에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정부가 그래서 어쨌든 양당 간에 굉장히 길게 사실 선거 전부터 대선 전부터 계속 되던 건데 아주 줄여서 우리 돈으로 얼마입니까? 1천조 원 규모 9천억 달러 그 정도 규모 미니 긴급 자금이라도 일단 급한 대로 하자라는 데 일단 합의가 됐다라는 소식이 있는데 아마 오전 중으로 속보로 정식으로 상원에서 통과가 됐다라는 소식을 여러분께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상세한 보도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2021년 정부 예산 그리고 미국 정부 예산 그리고 긴급 재정 지원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 합의안 언제 나오느냐 나오긴 나올 것 같다 등등 여러 뉴스들을 많이 전망들을 전해 드리기도 했었는데 드디어 이제 타결이 아마 된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속보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 관련된 소식 혹시 더 중요한 속보들 들어오면 저희가 방송 중에 언제라도 전해 드릴 거고요. 그럼 저희가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와서 삼성선물의 전승지연구원 만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드리게 물어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let's go to the future. 그럼 Danger 우